아 잠깐만요 앞에 여기서부터죠 each art 오케이 12번부터요 each art 갑니다 earth art군요 사진 한번 찍고 갈게요 earth art 지구 예술 여기서도 이제 시간나갑니다 earth art 지구 예술은요 art movement 어떤 예술의 한 운동이야 that 이 예술 움직임 운동은 얘는 group popular 인기가 많았죠 언제 in the united states of britain 미국과 영국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어요 언제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그럼 지금은 모르겠네요 it involve 그것은 포함한다 earth art는요 포함합니다 creating work of art 예술 작품 만들기 어디서 natural setting 무슨 환경 자연 환경에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earth artist 이분들은요 have been influenced 뭐 받았어요 영향 받죠 뭘로 인해 ancient work of art 여기서 work 는요 작품으로 해야 돼요 고대 예술 작품으로 인한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such as 예를 들면 stone and generally 일반적으로 원래 ly 붙은 거는 빼도 됩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use the natural material 자연에서 나오는 재료로 to make their art 예술을 만들어요 첫 번째 재료는요 rock 돌이요 water 물이요 gravel 그리고 흙 옆에 잔디나 이런 거 초목 이렇게 볼까요 and soil 그리고 흙과 같은 이런 걸로 예술을 만들어요 unlike는 like의 반대말이니까 같게가 아니라 다르게야 most work of art 대부분의 예술 작품과 다르게 왜 대부분 예술 작품은 carefully protected 아주 잘 보관하고 있잖아 그리고 아주 잘 preserve 뭐 되잖아 보존되잖아 어디서 controlled environment 모든 통제된 환경에서 미술관 같은 데서 잘 보존되는 대부분의 art와 다르게 earth art는 isn't design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placed in a gallery 미술관이나 museum 박물관에 놓는 게 아니야 outside 밖에 있어요 where 어디서요 it is exposed 노출되어야 돼요 1번 비와 2번 바람 this is because 왜냐하면 earth artist는 don't believe 믿지 않아 모르려 전통적인 생각 이거야 이거 아이디어라는 명사인데 that 더하기 뒤에가 완문이야 art is 비동사면 이미 끝난 거야 완문이야 그럼 뭐야 아 트래디션 아이디어 앞에가 명사인데 뒤에가 완문이야 이걸 제가 이름을 뭘 했죠 동격 that 이라고 했죠 자 관계대명사 아니야 앞에 이거 있다고 뒤에 불안문 나오는 거 아니야 얘는 아이디어다 자 전통적인 이런 생각을 믿지 않아요 무슨 생각 art 예술은 product 산물이다 무슨 산물 팔고 사는 산물이라는 이런 개념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술관에서 사고 파는 어떤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earth art는 differ from 다르다 전통적인 예술과 다르다 in that 단어시어 뭐뭐라는 점에서 여긴 단어시어 처음 나왔네요 오늘 ok in that 뜻이 뭐뭐라는 점에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전치자 플러스 위치 관계대명사로 보면 안 돼 인 위치 아니야 인 that이야 이거는 인 that이 말이 돼 관계대명사는 안 되겠지만 뜻이 달라 접속사야 뭐뭐라는 점에서 so earth art는 전통적인 예술과 다르다 뭐뭐라는 점에서 it remain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리고 isn't treated like 뭐처럼 대우 안 받아요 commercial 상업적인 상품으로 대우받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5번 outdoor commercial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뿅뿅 아이고 쬐끄미 앞에 있네요 13번 when i was a child 어렸을 때 i enjoy reading comic book 나는 만화책을 좋아했어 however 그러나 i didn't like funny story 웃긴 이야기나 슈퍼히어로 좋아하지 않아 누구처럼 내 친구들처럼 i enjoy scary movie ghost 좋아해 귀신 vampire 이야기 monster 이야기 이런거만 좋아했어요 the scarier 더 무서울수록 여러분 여기에 이즈 빠질 수 있습니다 더 비교급 주동인데 동사 비동사는 빠져도 돼요 만화책이 더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the more i like it 자 내가 더 좋아했어요 when i read them on the subway 지하철에서 책을 읽을 때 older people 노인들이요 look at me 나를 보고 shake their heads 고개를 흔들어 왜 단어 시험이야 disapproval 승인하지 않는다 그걸 뭐라 그러죠 여기서는 분명히 부정이라고 할게요 거절 괜찮습니다 부정의 의미로 고개를 나를 쉭 쉭 쉭 쉭 쉭 쉭 쉭 쉭 그쳐요 나를 쳐다보고 쯧쯧쯧쯧 이러는 거야 아이고 저런 만화책이나 보고 있고 이런 거야 어른들이 그러나 아버지는요 was more tolerant 단어 시험입니다 tolerant 참는 관용이란 뜻이야 조금 어려운 말로 관용이 있는 관용이 있는 좀 참아줬어 내가 이런 거 보고 있어도 괜찮대 내가 게임하고 있어도 아빠 별말 안해 좀 잘 참아주셨어요 자 오늘 또 나올 문법 중 하나 it that 강조 구문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나오니까 먼저 보고 갈게요 파란색으로 it that 사이에 명사가 있어 그건 뭐냐 강조잖아요 그의 관점이었다 강조니까 바로 앞에 넣어줘 바로 그의 관점이다 아 뭐가 I was simply going through 나는요 phase 어떤 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의 관점이었습니다 뭐가 아 나는 지금 이런 시기를 들어갔고 있구나 무슨 시기 I would soon grow out of 곧 벗어날 시기라는 걸 아버지는 알고 참아줬어요 아 쟤 좀 있으면 만화책 안 볼 거야 이 시기만 그럴 거야 he also realized 그는 또 알았다 telling me 말하는 거 나에게 뭐라고 I shouldn't read them 야 말하책 읽지 말 라고 얘기하는 것은 likely have to opposite effect 이게 바로 역효과예요 아 아마 그 반대의 효과가 날 거야 그게 역효과지 뭐 역효과가 날 거란 걸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 making me want to read them more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죠 더 읽고 싶을 거 아니야 역효과가 날 걸 알았어요 and it turned out 딱으로 대짜리하러 드러났죠 내 아버지는요 진짜 right 맞았어 one day 좀 쉽지만 그래도 기본 단어니까 같이 외우세요 요구했어요 I throw it in the trash 야 갖다 버려 나 사온 건데 버리래 I protest 나 맨 처음에 protest했어 뭐했지 저 저항했죠 싫은데 but eventually 그러나 I did 했어요 as I was told 내가 들은대로 했어요 한마디로 버렸죠 later however when no one was around 그런데 나중에 when no one was around 집에 아무도 없을 때 I took it back 다시 갖고 왔어 and hit it 그리고 숨겼어 under my bed and sure enough 그리고 long after 후에 I lost interest 관심을 잃었어 all the scary comic book I own 내가 갖고 있던 그 모든 책들에 관심을 잃은 후 I kept going to that one 나는 그냥 내가 숨겼던 그 책으로 go back 돌아가고요 and read it 그 책을 읽어요 어떻게 그냥 즐겁게 책을 읽어요 its attraction 그 매력은 금방 아 fade 했어요 결국은 단어 시험 fade 희미해지다 attraction attraction 그 만화책의 매력은 조금 오래 걸렸네 희미해질 때까지 왜냐하면 그것은 땡땡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내가 하나 숨겨놨잖아 그걸 숨겨놓은 거야 자 안 버리고 숨겨놨던 거 그것에 대해 lost 다른 거는 다 관심을 잃었는데 그나마 그거는 한 권 갖고 있으면서 가끔 봐 왜냐하면 그것은 뭐였으니까 permanent 영구적인 단어 시험이에요 forbidden 금지된 단어 시험이에요 incomplete 불완전한 단어 시험이에요 Ridiculous 는 우스꽝스러운 말도 안 되는 이란 뜻입니다 자 왜 얘가 아직도 매력이 있어? 엄마가 보지 말랬는데 내가 숨겼잖아 그럼 무슨 책이야? 금지된 책이죠 그래 정답은 forbidden Ridiculous 우스꽝스러운 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뭐예요? 부모의 지혜를 감사해라 1번 Once you start reading 일단 읽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어 끝까지 읽어야 돼 Rewards 보상은 더 강하다 처벌보다 Breaking rule 규칙을 깨면요 그만의 결과가 따라 We want 우리가 원해요 하지 말란 걸 원해요 정답은 5번 엄마가 읽지 말라니까 그거 숨겨놓고 읽는 게 더 재밌어 정답은 O이었습니다 뒤로 오세요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장지문 John was a son of a horse trainer John은요 아들이야 누구 아들이야? 말 트레이너 아들이야 His father, 아버지는요 didn't own any horse himself 자기만의 말은 안 키워 그 대신 He traveled to ranch to ranch Ranch는 목장이야 이 목장에서 저 목장까지 다녀요 Working at each place 목장마다 few months 몇 달 동안 일해요 Before moving on 그리고 또 다음 목장으로 가요 It was a difficult life 정말 살기 힘들어 And it caused John 그럼 어떡해? 가족인 John은 Change school 전학가죠 Many times 여러 번 전학을 갑니다 Just before He was scheduled 무슨 스케줄? Graduate high school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쯤에 그 누구야? John이죠 He's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님 Mr. Jeffries got assigned an essay 써오래요 Each student wants to write about 쓰래요 What he, she wanted to do after graduation 너 졸업 후에 뭐하고 싶니? 이렇게 한번 써오래요 그래 A는 John이죠 J예요 그 다음 쓸 걸 알았다 몇 년 후 그는 물어봤다 왜 실패했는지 자 그러면 앞 단어만 있으면 되겠네요 왜 자기가 페일했는지 물어봤다는 아직 페일 낙제한 게 아니죠 몇 년 후 벌써요? 아니요 자 예부터입니다 John은 알았어 정확히 뭐에 대해서 쓸지 에세이 쓰래잖아 Within a couple of days 며칠 후 He had finished 이미 끝났어 Detailed 아주 자세한 에세이를 다 끝냈어 Plan 계획에 대해서 무슨 계획 Own his own horse ranch 시절은요 목장 주인이 꿈이에요 왜? 아버지가 자꾸 옮겨 다니잖아 He evening click 그는 또한 포함시켰다 diagram 도표 와 도표도 만들어 땅에 어느 땅을 원하는지도 만들어 He wished to purchase 구입하고 싶은 땅의 그림 Facility 구입하고 싶은 시설들 That would be constructed on it 그 위에다 건설하고 싶은 시설도 다 그림 그렸어 John put a great deal of effort 엄청 노력했네 And 엄청 enthusiasm 열정을 가지고 이 에세이에 참여합니다 So 그래서 He was quite distressed 굉장히 이거 했죠 여기서는요 Stressed Distressed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그냥 하면 돼요 실망한 그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Mr. Africa return it with an F 낙제 Fail 이라는 F라고 썼어요 Written on cross the top 낙제라고 써 있었어 아니 왜 낙제 왜 해줘? D죠 When he asked his teacher Why he F해? 왜 해줘? F학점이에요? Unrealistic 야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야 He explained that 설명했죠 Johnny 너 왜 오벌룩하냐? 단어 시험입니다 간과하다 네가 간과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The fact to that 다 동격되시죠? 너는 이 사실을 모르겠구나 랜치 목장을 살려면 Require 요구해 Great deal of money 돈 많이 있어야 되고요 자원도 많아야 돼요 불행이도 와 선생님 왜 이래? 너의 가족은 Doesn't have 없는 것 같아 자원이 돈이 없잖아 You need more practical dream 조금 더 practical 뭐라구요? 실질적인 꿈을 세워라 단어 시험 이거 실용 아니니까 외워요 실질적인 단어 시험 좀 더 실질적인 꿈을 꿔봐 이 자수가 약간 요런거죠 Teacher said 선생님 말했어요 He would allow 허락하겠다 Johnny to rewrite 다시 써와 John thought about it 생각했어요 She said 고개를 저어서 No thank you 됐어요 He replied 그는 대답했다 John이죠 John 멋있어 I'll keep the F John은 그냥 F 받고요 내 꿈도 계속 가져갈게요 과연 목장 주인이 되었을까요? B John you 아 미안해요 C로 가야돼요 몇 년 후 Mr. Jeffress was taking some students 오 학생들을 필드 트립 현장 학습 가져갔죠 데려갔죠 어디로? 목장으로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뒤에 오늘 목장 주인님이 came out 나왔죠 to greet them 인사하려고 그는 깜놀했잖아 선생님이 To see 보고 What? It was John이야 John Who was now a grown man 이미 성인이 되어있어 Simply smile 웃어 When he saw 그가 봤을 때 그가 누구야? John이죠 Old teacher Old teacher 봤어 He didn't mention 언급은 안 했어 essay를 But after the visit was over 방문이 끝나고 Mr. Jeffress pulled him aside 단어 시험이에요 Pull aside 는요 불러내다 라는 뜻이에요 따로 불러내다 불러내다 원래 따로 적어둬야 되니까 이것도 쓰세요 Pull aside Jeffress 가 따로 좀 불러냈어요 I want to apologize 사과하고 싶어 그는 말했다 사과할 사람 누구? 선생님 When you were a student 학생 때 I tried to steal your dream 네 꿈을 빼앗으려고 했었어 I'm happy 너무 기쁘다 내가 실패해서 너무 기쁘다 라는 멋진 말을 하고 선생님은 가셨어요 So the answer D였습니다 오른쪽 봐요 자 순서 몇 번입니까? B, D, C B, D, C 체크하시고요 가리키는 거 다 상처하는 거는 4번이었고요 정답은 1, 4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 거 찾아봐요 4번 도망쳤다 왜 도망쳐요 1, 4, 4 감사합니다 자 뒤에 풀어오시는 거예요 여기 말고 저 뒤에 어디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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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단어 시험 아니 단어 시험이래요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3, 4, 4, 3, 3 잠시 후 1, 3, 4, 3 4, 4, 5, 5, 5, 5, 6, 5, 6, 7, 7, 7, 7, 7, 8, 9, 9, 9, 10, 9, 10, 10 감사합니다.